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가 자격증 딸째도 그 얘기한테 계속 사놔가지고 중리 사립했거든 그때 한 20일 동안 애들이 공부했고 있잖아 그걸 나한테 주더라고 그래 그거 그것만 보고 해와라 20일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안깠서 이거 기름사 자격증을 안깠지 그래? 선생님이 안깠어 복만 차고 저 돌대가리도 자격증을 안깠어 한 50% 50% 물론 애들이 도와줘서 그렇지 그래 내가 걔들을 괴롭히고 했으면 그런 적이 있겠냐 하면 걔 양아치신 닮으면 그냥 안 닮았고 애들 공격증 닮았으면 할때 도와 Ark Board 도와주